세계화까지 해볼까요?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라이메시입니다 아잉 니 문제는 세계라 와 깜짝이야 와가 되게 허전하더라 제가 여러번 해봤더니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인사드리고 같이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아들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이메시입니다 아잉 니 문제는 세계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1시간 정도 여러분과 사진찌를 할 수 있거든요